동대문구의회가 무더운 여름철 중랑천 야외수영장 정상운영에 기여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주정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동대문구의회 의장실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을 조청해 그동안 중랑천 야외수영장 정상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지하하며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개장 5년째를 맞은 중랑천 야외수영장은 그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동대문구 대표 명소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주정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올해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해 중랑천이 범람하는 횟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나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